미래에세증권의 최선생님 미래에세증권은 최홍석 보유증권사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어서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 프로님. 안녕하세요. 오늘 충전 다 해오셨군요. 네 충전되서 왔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로 저희가 나중에 바꿔드리겠습니다. 1분만에 충전될 수 있게 전액 섞이는 거 조심하시고요. 퇴근길에 이렇게 하면 전액 섞여서 불러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중국시장 어땠습니까? 네 오늘도 중국시장으로 글로벌 마켓 브리핑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중국시장 약보합 정도 끝났고 변동도 그리기에 큰 하루는 아니었습니다. 먼저 상위종합지수가 0.1% 정도 소폭 하락에서 3,5006포인트 끝났고요. 우선 중국시장 최근에 강세 국면은 아니지만 여전히 3,500포인트는 지지대가 나오는 모습이고 오늘 상대적으로 심천시장이 약간도 오르긴 해서 0.1% 정도 소폭 올랐고요. 홍콩 항생시장은 0.5% 하락에서 2만 8,450포인트 끝났습니다. 우선 중국시장 그렇게 강한 모습이 아니긴 하지만 확실히 시장에서 기존에 우려했던 긴축에 대한 우려는 조금 완화되어 가는 모습이고요. 오늘 다만 미국의 테이퍼링에 관련된 경계 가민 시장에 부담을 조금 주는 모습이다 보니까 중국시장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방향성은 뚜렷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고 조금 중요한 뉴스가 국무원 상무위에서 원자재 가격 안정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가 나오면서 원자재 가격 전반적으로 소폭 조정 받았고 그 덕분에 자동차나 가전업종처럼 철강 가격이나 다른 원자재 가격에 조금 민감했던 업종이 오늘 반등이 조금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길리 자동차고는 4% 이상 올랐고 메이드그룹도 오늘 4% 이상 올라서 시장은 지휘부진했지만 그래도 강세 섹터는 일부 나오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원자재 가격 안정화라는 건 중국에서 원자재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비싸지니까 중국 정부가 관리 좀 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까? 구체적인 수단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일단은 중국 자체가 금속 가격의 상승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금속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국가다 보니까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데미지를 많이 받는 국가고 특히나 제조 기반의 산업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버리면 제조 원가가 올라가는 부담이 있는 국가인데 그래서 정책적으로 사실 원자재에 대한 경계감이 조금 있는 상황에서 리거창이 직접 국무원 상무위에서 원자재 가격 안정화 시키라는 지시가 한 번 떨어졌었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언급되면서 철강 가격이나 유가 가격들이 일부 약간 딜레이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어떤 뉴스 있었습니까? 그리고 중국 시장 오늘 몇 가지 뉴스 있었는데요. 오늘 홍콩 거래소에서 메인보드 상장에 대한 요건을 상향 조정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홍콩 거래소가 상장하는 요건에서 상장 신청사의 영업이익을 기존에 기준에서 60% 상향한다는 가이드가 나왔는데 이게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게 최근 몇 년간에 미국이 됐던 홍콩이 됐던 국내가 됐던 상장 요건을 계속 완화시키는 스탠스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스펙을 통한 상장도 굉장히 많았었고 IPO 투자가 어느 정도 과열 기미가 있었는데 홍콩 거래소도 최근에 중국 쪽에 상장하지 못하는 중국 기업들이 홍콩 쪽으로 몰려가면서 상장이 좀 과도하게 몰린 감이 있었고 국내도 최근에 IPO 시장이 조금 과열된 국면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홍콩 거래소가 선제적으로 상장의 갈등을 약간 높이면서 상장 기준을 조금 엄격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어서 기존의 IPO 요건에 조금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퀘스션도 좀 따라붙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IPO를 할 때 요건을 영업이익을 좀 더 많이 내는 기업만 상장시켜주겠다? 네. 최근 몇 년간의 트렌드는 사실 어느 거래소나 상장을 가능한 조금 쉽게 해주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 분위기에서 서로 경쟁해서 좋은 기업 당기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홍콩 거래소가 오히려 기준을 약간 강화하면서 미국 쪽이나 국내에도 그런 트렌드가 조금 반영되는지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메인보드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홍콩 거래소의 메인보드? 메인보드가 주거래소 말하는 거고요. 아, 예. 그렇군요. 또 어떤 뉴스가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시장에도 조금 긍정적인 뉴스 하나 있었습니다. 국가에너지국에서 오늘 가정용 태양광 보조금 예산을 발표했는데 시장에서 한 3억 위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정부에서 5억 위안으로 발표했고 가정용 태양광 보조금이라고 하면 결국 각 가정들이 태양광 판넬 설치하거나 할 때 지원금 나오는 건데 시장 예상보다 거의 두 배 가까운 예산을 배정하면서 정부에서 친환경 에너지 쪽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는 뉴스였고요. 그리고 올해 태양광과 풍력 설치량을 기존에 원래 90기가와트 정도 예상했었는데 정부 가이드라인을 최소 90기가와트라고 그 이상 가능한 설치하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설치량 자체도 시장의 컨셉보다 10% 이상은 조금 높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 조금 나오는 하루라서 오늘 실제로 태양광 관련 주 중에 금품과기 같은 경우가 좀 강하게 상승 나오는 모습이었고 태양광 쪽으로도 상당히 우호적인 뉴스라서 기존의 예상보다는 설치량은 조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군요. 전기차 관련한 뉴스도 있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시장 오늘 전반적으로 조용한 하루였는데도 상대적으로 전기차 섹터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른 하루였거든요. 섹터로는 거의 4%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재장 주행 길리 자동차도 오늘 거의 4.3% 정도 올랐고 시장 뉴스가 될 만한 게 바이든이 최근에 미국의 전기차 산업 관련해서 커멘트하면서 전기차 산업이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될 건데 현재는 중국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견제할 거다라는 커멘트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 대한 메가 트렌드를 좀 확인해주고 미국이 인정했구나, 우리를. 맞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어느 정도 강한지를 조금 확인해주는 느낌이 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요. 그래서? 더해서 철강 가게도 조금 안정되다 보니까 전기차 섹터가 오늘 시장에서 가장 돋보이는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승력이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도 인정한 중국의 전기차? 네. 바이든 입장에서는 좀 의외의 반응이겠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중국 시장도 오늘 그래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 조용했지만 미국 시장 선물도 특별히 지금은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맞습니다. 선물 시장 먼저 한번 볼까요? 네. 다행히 우선 미국 선물 시장 기준으로는 변동성 그렇게 큰 하루는 아닐 것 같고요. S&P 500 기준은 한 0.1% 정도 소폭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 오일에 약간 올라서 0.02% 정도 소폭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유럽 시장이 최근에 변동성 크지 않은 국면인데도 오늘 유럽 시장 기준은 0.7% 정도 올라서 아시아 시장 끝나면 아무래도 유럽 시장을 통해 분위기가 보게 된 유럽 온화로 굉장히 좀 건강한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1% 가까이 상승한 모습이라서 아마도 미국 시장도 장열리고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주식은 뭐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동성이 어떻게 계속 공급되느냐 아니면 좀 빠져나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제일 많이 변하겠죠? 맞습니다. 미국도 그렇겠지만 중국 역시도 코로나 이후로 시장의 위기를 극복한 과정에서 정부가 완화적인 스탠스였던 유동성 공급의 수혜를 어느 정도 받았던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동성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실제로 그게 시장 방향성 예측에 조금 중요한 이벤트는 맞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현재 미국의 유동성 환경에 관한 부분을 많이 시장에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정책 스탠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업데이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 조금 준비해 봤고요. 우선 글로벌 이야기 봤을 때 중요도로 따지면 단연코 미국 시장이 중요성을 훨씬 더 가지고 있는 거고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 공급에는 결국 미국 연준이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건 팩트인 상황입니다. 오늘도 조금 중요한 뉴스는 있었던 게 4월에 있었던 FOMC 의사료권을 공개가 됐는데 향후에 열릴 FOMC에서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문구가 당기면서 아마도 7월이나 9월 정도가 되면 미국 기준으로는 테이퍼링 관련 논의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얘기가 실제로 오늘 돌아왔고 그게 결국 테이퍼링이 나오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좀 부담을 주는 요소니까 시장의 가장 우호적인 환경은 조금 지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경계가 형성되는 그런 하루였던 그런 모습이고 다만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지금 S&P 500 기준 13% 정도 올랐다가 지금 소폭 조정받아서 연초에 한 10% 정도 올라 있는 상황이라서 더 유동성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하고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 문제는 중국의 경우에는 연초 대입의 소율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의 올해가 되고 나서 고점이 1월 16일에 있었던 3,750포인트가 올해 지수의 고점이었는데 현재도 3,500포인트 정도가 있으니까 만약에 미국의 긴축 그러니까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게 됐을 때 중국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이. 그런데 중국 자체로 봤을 땐 다행히도 최근 정부의 스탠스는 다소 완화적으로 조금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힌트를 조금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거품을 좀 먼저 뺐다는 뜻인가요? 네. 어떻게 보면 매를 먼저 맞았기 때문에 만약에 테이퍼링에 대한 부담가 미국 시장의 발목을 잡았을 때 상징으로 중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유동성 공급 환경을 조금 더 완화적일 수 있을 거라는 힌트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을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사이 최근 중국에도 중요한 이벤트 몇 가지 있었던 게 4월 말에 중앙정치국 회의가 있었는데 당시에 시장이 꽤나 경기가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그 경기 회복이 시장 전반에 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불균형하기 때문에 아직은 정책의 지원에 조금 필요하던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4월 말 중앙정치국 회의 결과를 보고 시장에서 약간 완화적인가에 대한 희망이 조금 있었는데 최근에 5월 11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통화정책 집행 보고가 있었는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집행 보고에서도 역시나 같은 의견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이 아직은 조금 필요하다는 정도 스탠스가 나와서 아직까지는 중앙은행에서도 완화적인 스탠스고 약간은 더 정책을 유연하게 가야 된다는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은 그래서 유동성 상황은 조금 미국보다는 나은 것 같다. 맞습니다. 이게 1분기 실적을 오픈해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도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1분기가 시장의 예상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들이 거의 70% 이상일 정도로 원인 서프라이즈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중국 역시도 1분기 실적은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거나 그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사실 시장은 아직 반영을 안 하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은 시장의 아직까지 중국 정책 당국의 의지 자체가 여전히 과열에 대한 경감이 워낙 강하고 약간은 긴축장의 스탠스가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다 보니까 자신감을 조금 못 참는 모습인데 만약에 지금의 분위기에서 중국 정부에서 약간이라도 나서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조금 더 확인할 만한 언급을 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는 사실 1분기에 좋은 시장을 반영하면서 지속을 위쪽으로 약간 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이 제일 문제네요. 결국은 미국이. 미국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보는 분들에 따라서 다 생각도 다르고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최근에 정말 연준의 말 한마디 말 한마디 영향력이 정말 많이 커진 것 같고요. 국내 시장의 투자자분들도 예전보다는 그런 연준의 정책 스탠스나 아니면 긴축이냐 아니면 완화작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용어나 매크로에 대한 시험을 워낙 많이 접하시다 보니까 정보나 그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관심도도 더 많이 높아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일도 연준이 새로 공개하고 나서 고객분들께 현장에서 오늘 하루 종일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던 게 만약에 하반기부터 테이프링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럼 미국 시장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현금 가지고 있다가 하반기에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조금 놀랄 정도로 여러 명의 고객분들께서 반복적으로 그런 질문을 해 주시는 걸 보고 최근에 고객분들께서 매크로 시황이나 시장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퍼져 있고 많이 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조금 많이 개인적으로 받았고요. 증권사 고객이 그런 전화를 해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테이프링이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요? 이런 질문을 보통 할 텐데 본인이 작전 다 짜시고 어떻습니까? 조선생님. 이런다는 거죠? 그렇죠. 고객분들께서는 사실 어느 정도 질문을 하실 때 하반기에 조정이 예상되니까 상반기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차익 실현하고 그걸 가지고 하반기에 현금을 활용해서 다시 진입하면 어떨까라는 전략을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의견을 물어보실 정도로 지금부터 한 서너 달은 좀 내릴 것 같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뭐라고 답해 주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오늘 사실 그 답변을 하면서 저도 고민이 조금 많았던 게 사실 제가 어제 마침 하루 쉬는 날이라서 피터 린치의 책을 어제 읽었거든요. 휴일에서 피터 린치의 책 중에 이기는 투자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피터 린치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위해서 조언을 해 준 책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미국 시장의 경우에도 190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20세기 100년 동안 10% 이상 조정 국면이 40번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피터 린치가 만약에 100년 중에 40번 이상 10% 이상 조정이 온다고 하면 그걸 특수한 상으로 인식하는 것보다는 약간 사계절의 겨울이 있는 것처럼 그냥 겨울의 추위처럼 지나간 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라는 오히려 표현을 하고 피터 린치의 의견 자체도 그런 시장의 변동성을 매수 기회로 활용한 건 오케이인데 그거 자체로 의사결정한 건 좀 조심스럽다는 의견을 조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장기적인 관점의 생각이 봤을 때는 만약에 100년간의 투자 시기에서 40번 정도의 깊은 조정이 온다고 하면 그 조정을 활용해서 트레이딩한 투자자와 그 변동성을 무시하고 장기 투자한 투자자 중에 누구의 성과가 좋았는지 떠올려보면 국가별로 조금 다르긴 했겠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아마 장기 투자자 그러니까 변동성을 무시한 투자의 성과가 더 좋았을 것 같거든요. 왜요? 리듬 잘 타면 다 먹지 않습니까? 정박자가 가능하면 좋은데 정박자를 탈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어떨 때는 정박자를 타고 어떨 때는 엇박자를 타게 되고 어떨 때는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변동성을 기회를 활용하기도 할 건데 그런데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의 입장에서는 사실 장기 보유자를 트레이딩해서 그 수익률을 초과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역시 트레이딩의 경험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러게 참 고민스러워요. 그럼 주식을 계속 갖고만 있는 게 시황에 따라서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무슨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그래서 거기에 중간적인 답변이 되는 게 사실 어떤 조정이었고 상승이었고 예측이라는 게 우리의 예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건 예측이 두세 번 맞아버리면 내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게 가장 무서운 것인데.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 실수하게 되는 건데. 본질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절하는 정도로 대응한 게 가장 효율적인 것에 가까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100% 주식, 100% 현금은 불가능한 것 같고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그걸 매수 기회나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응할 정도의 현금. 보통 일반적으로 30%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대응한 게 더 일반적인 대응이 될 것 같고. 피터 린치 스스로도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정말 좋은 기업을 일단 찾고 나서 장기 보유하게 되면 보유한 기간만으로도 충분한 차이가 나오는 건데 거기에 트레이딩을 더하게 되면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기에 뭘 골라서 담았느냐가 운명의 한 80% 이상은 좌우하죠. 그렇죠. 과거에 우리나라 주요 종목들을 보면 SK텔레콤을 담았느냐 20년 전에 삼성전자를 담았느냐 포스코를 담았느냐 그때는 너 왜 포스코 담아 삼성전자 안 담고 이런 얘기가 안 통하던 시절이었잖아요. 다들 누가 잘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러고 보면 또 ETF를 담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어느 나라 ETF를 담았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니.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 그냥 MSCI 월드를 다 담았느냐? 모르겠어요. 과거의 투자 성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 트레이딩을 잘 했느냐보다도 아까 전 이 프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그 자본을 미국에 배분해 뒀느냐 아니면 중국에 배분해 뒀느냐 아니면 국내에 배분해 뒀느냐에 따라서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났었던 거고 본질적으로는 미국이라는 국가에 자본 배분을 한 자본들의 성과가 압도적으로 좋았던 시기였고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40년 연평균으로 지수가 10%씩 매년 봉규로 올라간 국면이었기 때문에 사실 트레이딩을 해서 그걸 이긴 투자자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국면을 장기 보유하면서 다만 현금이 생길 때마다 하락을 매수위계로 활용해서 비중을 계속 늘려간 투자자는 단순 보유자보다는 수익률은 조금 더 높았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했어야 되는 것인데 돌이켜보면 그게 뭐였을까요? 돌이켜보면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에 투자했어야 한다. 지난 10년간.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뭘 봤으면 알까요? 현실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 국내 투자자들이 진출하기 시작한 게 저도 그 국면은 현장에 있었지만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트렌드가 2017년부터 꽤 시장이 많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2017년 이후가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이 중국과 미국으로 진출한 시기인데 다행히도 아마 그 시기에 진출한 대부분 투자자들은 지금 꽤 높은 수준의 수익을 향유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바꿔 말하면 그 기간을 장기 보유하지 않고 그 기간을 또 트레이딩하려고 했던 투자자분들은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가이드를 가지고 있는 게 하우드 맥스라는 인물이 투자에 있어서 변동성이 커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의해 준 적이 있는데 투자의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그 변동성이 될 거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게 꼭 수익을 얻거나 꼭 손실을 얻게 되는 건 아닌데 수익을 얻게 되는 값도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 굉장히 낮을 수도 있고요. 손실을 얻게 되는 범위도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 굉장히 낮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냥 단순히 보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중간 이상의 성과를 얻는다고 하면 그 자산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 폭발적으로 높은 성과를 얻게 되거나 폭발적인 손실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자산에도 얼마든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통해서 변동성을 키우게 되면 성과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아마 부정적인 이펙트 그러니까 네거티브 이펙트를 더 많이 받게 될 겁니다. 단순 보유하는 것보다는 그렇기도 하고 사고팔고가 습관이 되거나 사고팔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고를 때 대충 고를 것 같아요. 그 부분 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덜 사고 덜 파는 게 증권사에는 죄송하지만 그래야 신중하게 고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알고 내 마음을 잘 다 드리면 되는 건데 신중하게 뭘 골라야 되는 거냐? 뭘 그 지혜를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20년 전으로 나보고 돌아가서 이제 이 프로드 주워들은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지혜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20년 전에 다만 이제 그 지나간 히스토리나 사건들은 몰라야 되겠죠. 복관 번호 알고 찍으면 안 되니까 다만 이걸 그대로 갖고 20년 전으로 가서 포스코니 텔레콤니 전전히 고르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미국 주식이니 한국 주식이니 하면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지금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너무나 투자들이 꿈꾸는 게 지난 10년을 봤을 때는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지금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다 10배 이상 올라 있거든요. 10년에 이제 10배 텐백어가 나왔으면 향후 10년간 어떤 자산이 그 정도 수준을 우리에게 줄 건지 너무 궁금해할 건데 궁금해요 정말. 사실 그걸 알 수 있는 투자는 아마 없을 거고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피터 린치나 아니면 투자의 그루드 조언을 해주는 건 가장 우량해 보이는 자산 그러니까 가장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살아 정도를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자를 할 수 있는 기준은 결국은 글로벌 이야기할 때 국가로 봤을 때 미국이 가장 건강하니까 미국의 자본 배분을 많이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미국 내에서 선택의 문제가 있다가 하면 지수에 대한 플레이도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S&P 500 ETF 같은 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PR이 됐던 다른 기준이 됐던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에 사놓으면 그래도 과거에 우리가 거둔 성과보다는 웬만하면 대체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심플한 가격이 저는 더 낫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뻔한 답변 얘기하지만 나이키나 비자나 스타벅스 아니면 애플 같은 우리가 알만하고 20년 후 30년에도 우리가 사용할 만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밸류에이션 툴을 봤을 때 적정한 수준 예를 들면 역사적 PR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이 됐던 역사적 PBR 기준으로 약간 낮은 수준이 됐던 숫자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합리적인 범위에 사놓고 장기 보유하면 우리의 기대보다 높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요. 그렇겠죠. 미래에 대한 문제가 사실 정답이 없는 문제죠. 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이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현재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브랜드들의 생명력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저는 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도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존재했던 기업인데 그 당시에 핫했던 기업이 지금도 사실 핫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 OS로는 약간 낡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클라우드 비즈니스나 AI 비즈니스는 아직까지 영한 브랜드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보면 생명력은 훨씬 더 길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중에 우리가 혹시 뭐 빠뜨린 게 있습니까?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점검 완료된 것 같고 다만 제가 오늘 조금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시장이 유동성에 관련된 메시지들 연준의 긴축업에 관련된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까 긴장감이나 경계감이 조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매크로 이슈를 판단해가면서 시장에서 100% 진입했다가 100% 나오는 전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전략이기 때문에 너무 시장의 매크로 이슈를 통해서 내가 매수를 결정하고 비중 축소를 결정하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20, 30% 정도 현금을 통해서 예상하지 못한 변동성을 대응할 수 있는 정도 내에서만 현금을 보유하고 나머지 그래도 시장에 참여하면서 내가 더 좋은 자산을 어떤 걸 투자할 건지 고민하는 게 더 투자할 노력의 정도가 맞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투자들을 자꾸 고민할 때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 결국 내 계좌에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굉장히 엉뚱한 자산들만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퀄리티 내 포트폴리오의 퀄리티에 조금 더 체크하고 신경을 쓰고 나머지 매크로 이슈는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갈 건지 정도만 참고하는 정도로 활용하기에 맞지 않을까 그 정도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매크로가 나쁘거나 유동성이 줄거나 테이퍼링을 하려고 하거나 금리가 오르려고 하면 현금 비중을 좀 늘리고 갖고 있는 것 중에 골고루 팔아서 맞습니다 그것만 하자 하지 말라는 건 뭐죠? 그럴 때 불안해서 다 털고 다 사고 이러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내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성장력도 있어 보이고 성장성이 있어 보이는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샀는데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전부 다 현금화했다가 시장에 조전받고 나면 다시 살 거라는 전략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장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조정 자체도 내가 기대한 만큼의 조정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진입의 타이밍을 노리는 거니까 그 타이밍에 의존하는 전략이 기본적으로 실패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퀄리티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조금 경계하는 게 시장의 색깔이 많이 변하면서 기관의 투자자나 전문적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시장 색깔일 땐 이런 포트폴리오 이런 시장의 색깔일 땐 또 이런 포트폴리오 시장의 매크로 환경 변화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변화를 계속 권해드리는데 사실 아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시장이 변할 때마다 포트폴리오의 색깔을 계속 바꿔가면서 카멜론처럼 포트폴리오 업데이트한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포트폴리오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퀄리티 자체에 장기적으로 집중하는 게 맞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노이즈가 많고 매크로 관련된 이슈가 너무 많고 개인분들이 또 매크로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수익률의 마이너스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너무 많이 봐서 개인적으로 오늘 조금 우려가 많이 생기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들 주식을 100% 팔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다들? 요즘 수익이 많이 나셔서 맞습니다. 상반기 성과가 있으시다 보니까 전량 다 팔고 하반기에 사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굳이 왜 그러시는지 개인적으로 공감되지 않는 전략이라 일부만 팔아라? 라고 조언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변동성은 나올 거니까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메인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색깔이 변한 것에 따라서 매번 그걸 사고 팔고 하기에는 사실 매매의 비용도 있는 거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사실 그때그때마다 완전히 트레이딩하기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자주 사고 팔아야 증권사도 수수료도 좀 버는 거 아닙니까? 팔겠다는데 왜 말리세요? 그래서 저도 조금 난처한 입장인 게 영업주의는 저희 입장에는 거래가 활발해지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고 긍정적인 일인데 사실 고객분들 입장에 그게 실익이 없는 행위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난처한 입장으로 조금 그런 조언을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이 내릴 게 뻔해 보여도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거죠? 네. 피터린치의 책, 이기인투자라는 책을 투자분을 마약으로 관심이 있으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재미있는 게 이기인투자 2장에 보면 피터린치가 그 시점, 그러니까 1990년대 미국 최고의 펀드 매니저들 10명 정도가 모여서 신양에 대한 전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신들이 가장 비관적으로 봤던 해에 시장이 가장 많이 올랐었고 가장 좋게 봤던 해에 시장이 급락했다고 스스로 작년에 그랬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타임을 맞추는 게 미국 최고의 투자자도 맞출 수 없는 건데 우리 개인이 맞출 수 있다고 예측한 것 자체가 저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현금 비중 조절 정도로 대응하는 게 변동성 극복해 내는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서는 어떤 분께서도 비슷한 질문이신데 하나만 좀 전해드리죠. 지수를 이길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시장을 전부 반영하는 ETF가 최선의 투자라는 뜻입니까? 라는 질문을 주시네요.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미국 시장은 이미 100년 이상 역사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화되어 있고 S&P 500 지수를 이긴 투자자들은 전문 투자들, 기관들 중에서도 상위 20%의 투자자에 불과하다고 표현되어 있고요. 문제는 그 상위 20% 투자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찾아내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는 지수 플레이, 그러니까 미국 S&P 500 활용한 투자가 꽤 좋은 선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알파를 더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도움을 줘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P 500의 메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가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조정이 왔는데 지수가 5% 하락하는 구간에 개별 종목들이 아주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난다면 그럴 때 종목을 싸게 살 기회가 발생하는 거니까 초과 수익의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지수 플레이를 하는 게 시장의 평균을 수렴하고 나빠지 않은 수익률은 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현금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비중을 조절하느냐 그게 게임이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지수를 담더라도. 투자 대상을 결정한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난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걸 많이 쉽게 만들기 위해서 지수 플레이를 하자는 정도의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고 그럼 지수 플레이 내에서 초과 수익을 내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정상적인 구간을 벗어나서 이탈돼서 하락할 때는 비중을 조금 늘려놓는 거고 지수가 정상적인 구간을 벗어나서 이탈돼서 지나치게 많이 올라갔을 때는 현금을 조금 만들어 놓으면 지수의 상승폭보다는 약간의 초과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종목 선택에 대한 어려움 없이 현금 비중 조절만으로도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전략은 오를 것 같을 때 더 사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줄이고 너무 많이 빠졌을 때 늘리는 전략으로 초과 수익은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내릴 것 같은데 주식 팔까요? 라고 물을 때, 누를 때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으세요? 라고 할 때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는 내리든 오르든 지금 투자 잘못하고 있다는 형제 시점에 현금이 0%라고 하면 잘못된 포지션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또 현금을 50% 이상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조정을 예상하고 전액도 현금하는 것도 그것 역시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아실 것 같죠? 저는 아직도 잘 모르긴 하는데 저의 느낌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해하신 것 같아요. 경제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말자. 투자할 때는. 그런 얘기도 의미 있게 들리네요. 너무 공부 많이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공부한 거 다 매번 반영하려고 하지 말자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에서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 공부의 방향이나 목표 자체가 제대로 설정됐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치동 최선생님의 특강은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내일 나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내일 또 이어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 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